좋은 말만 들어 여구라 나쁜 말은 듣지 말고 어떻게 하면 잡을 수 있는지 한번 물어봐 돌아가야 할 곳이 있는 것 같네 지방령인가 93년도에 소포 종합병원에 입원했던 환자에 관해서 물어보셨는데 앞으로 무슨 일을 벌일지 몰라 이번엔 한 소장님을 드리고 정말 죽기 바랜 내가 죽기 바랜 제발 정신 좀 차려 제발 좀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